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은 계약법 352페이지 352페이지 문제 12번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이어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이렇게 했죠 1번 보면 계약금 포기에 관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행을 가지고 손해배상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다 맞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맞죠 그럼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약금에 대한 해제 자유롭게 해제 못한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런 걸 그저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계약 시에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로 받은 일부 금액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자 이거 여러분은 가끔씩 책을 내와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1억에 매매했습니다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300만 원을 지분했단 말이죠 내가 갑자기 금방 와서 돈이 없어서 그런데 계약금 천만 원이지만 10% 그럼 내가 지금 300 있으니까 300 주고 나중에 700은 저녁 때 와서 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300만 원 주고 나중에 집에 가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계약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매도인이 이거 계약 잘못한 것 같다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다 해서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하려면 자기가 받은 돈 300에서 100 주고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지급된 계약금 천만 원에 대한 걸 줘야 그럼 지금 3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돌려줘야 되냐면은 1300을 지불해야 받은 돈 300하고 원래 계약금만큼 돌려주잖아요 받은 돈 300에서 계약서에 지켜있는 계약 1300을 돌려줘야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은 실제로 받은 일부 금액의 100을 상환하고가 아니라 그럼 만약에 300을 받았자 계약금 천만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300 받았다 그럼 받은 돈 300에서 300 얹어서 600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혀있는 천만 원과 자기 받은 돈 300에서 1300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거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갑이 얼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틀린 거 됐죠 자 1번 해악금으로 추정한다 맞죠 2번 갑과 얼이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맞죠 자 3번 얼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자 미리 이행착수도 이행착수다 그 다음부터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자유롭게 해제 못합니다 자 4번 갑니다 만약 얼이 감액의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을 지분한 경우 그런 수령한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자 실제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만큼 받은 돈과 계약금 아 계약서에 지급된 계약금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다 자 수령한 금액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4번 맞습니다 4번 꼭 지문 4번 지문이 원래 아까 위에 12번 5번 내용하고 같죠 그 다음 5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면 아까 있죠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이 됐습니다 자 허가받기 전까지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또 허가받았다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상태로 가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3번에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갑은 얼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틀린 것 했습니다 자 1번 인도되지 않고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인도하지도 않고 완제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1번 맞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에 1번은 동시행 내용이다 하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얼이 대금 지급을 거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X 토지를 미로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얼은 건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자 이것도 역시 자 이자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이것도 동시행 상태에 있습니다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역시 이자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얼은 잔금 지급 지체하여도 갑은 잔금 잔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인도되지 않았다면 잔금 아직 안 줘도 역시 3번도 동시행 상태에 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인도받지 못한 얼이 미리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 토지에 발생한 과실은 여전히 갑에게 기숙한다 하는 거 자 완제하지 않았다 여전히 누가 완제하지 않고 인도받지 못했다 다시 완제도 하지 않고 인도받지 못했다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치한다 하는 거 등기하고 과실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에는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냐 하면 등기하고 과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5번 완제했다 완제하면 무조건 누가 기숙합니까 매수인 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핵심 단어가 뭐다 완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완제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가 얼에게 기숙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틀린 거 됐습니다 이런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자 이런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됐습니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하는 경우에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거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보존하기 위해 출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3번 갑니다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자 매수했는데 거기에 대학력을 갖춘 매수인보다 계속 살 수 있는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선여의 매수인은 목적 달성 불가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선여의 매수인은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자 4번 갑니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조한 부분만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자 일부 타인의 권리이면 선이든 악이든 대근감액인데 선이면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하지만 악인 경우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해제 없고 대근감액만 있다 그래서 잔존만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악의 매수인은 대근감액만 청구할 수 있지 해제 못한다 하는 거 손해배상도 없다 하는 거 선여의 매수인이라야 대근감액이고 대근감액으로 잔존만 한 부분만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하면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악의 매수인은 해제 못하고 대근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털린 것 4번 되겠다 하는 거 5번 자 일부 멸실 자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이런 선여의 매수인은 됐습니까 자 선여의 매수인은 대근감액을 할 수 있다 아닌가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16번으로 갑니다 담보 차이완에서 오른 걸 이렇게 했죠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자 전부 타인의 권리는 선이든 악이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해제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되겠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은 저당권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도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자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악의일 때도 손해배상까지 있는 거 자 여러분 그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악의일 때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은 해제는 당연히 되고 손해배상까지도 있다 악의일 때도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맞고 그죠 3번 갑니다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자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선인인 경우는 자 무조건 여러분 손해배상 하면 이행이죠 신뢰이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535조 계약 체결 사유 과실과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이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두 개만 신뢰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 이익이다 하는 거 그 다음 4번 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아니죠 목적 달성 불가능해야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이고 근데 목적 달성 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만 이렇게 했죠 선의의 매수인은 그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 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이렇게 하죠 자 5번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자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는 자 대금 감액 플러스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할 수 있는데 선인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안 날로부터 1년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지문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악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자 17번 갑니다 갑은 매수하여 이렇게 그럼 갑이 샀습니다 신축할 계획에서나 법령 제한으로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자 갑이 매수했는데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할 때는 여러분 물건 하자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어쨌든 법령 제한이든 기타 등등이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하면 이거는 물건 하자로 본다 그래서 옳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옳은 것 일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하는 거 1번 맞고 그죠 2번은 하자 존재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인도시가 아니고 계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 계약시 또는 매매시 법률 행위시 다 좋습니다 계약 체결시 매매 계약시 매매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오염됐다는 사실을 계약청이 알고 있었다 하면 자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무관실이어야 됩니다 매수인 갑이 알고 있었다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더라도 해제 자 선의 및 무관실이면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선의 물건에 대한 하자는 선의 및 무관실이니까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뭐 발견한 날로부터 6월 이렇게 되겠죠 그죠 1년 내에 언제든지 그래서 5번도 털렸습니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실제 면적이 계약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 수량 부족입니다 무슨 부족 수량 부족은 선인 경우에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자 선의의 매수인은 대근감액 악인은 손해배상 없다 1번 2번 맞습니다 자 담보 책임에 의한 권리 행사는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자 수량이 적은 만큼 못 돌려 못 받는다 뭐 대근감액 있답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3번 맞고 4번 일부 원시적 불능으로서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안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잔존한 부분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하면 잔존한 부분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한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그죠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니다 자 하자 담보 책임 설명으로 틀린 건 했죠 1번 아까 이쪽 토지인데 건물 못 짓는다 물건 하자에 해당한다 1번 맞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하자 담보 책임에서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2번도 맞다 그죠 그 다음 3번 하자 담보 책임인 매수인의 손해배상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다 그죠 그 다음 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알면서 매수인이 고지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2 3 4 맞죠 5번 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인데 하자 발생 확대 및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놓은 만약에 매수인이 거기에 가공했다 매수인도 거기에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다 하면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장해서 과실을 참장해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0번으로 갑니다 자 특정물 하자로 인한 매도인은 손해배상 불특정물 자 불특정물은 종류물입니다 불특정물 종류물에서는 완전물급부 청구권 이 특정물하고 다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르면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급부고 대금감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ㄱ, ㄴ, ㄹ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으로 갑니다 자 경매에서 갑은 경락받았다 을 소위를 경락받았다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 자 경매에서는 여러분 물건에 대한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에 대한 하자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경락받았는데 내 기둥은 서있지만 집이 내려앉기 일보적전이다 담보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매가 됐을 때 그걸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채무자가 고지하지 않고 했을 때는 갑은 을에게 담보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아예 담보책임 없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4번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자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일단 경락이는 일단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하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면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채무자 갑은 을의 자력 유무에 고려하기가 아니라 을이 무자력이라야 을이 무자력이라야 채권자에게 전부 일부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5번 만약 을이 물상 보정인인 경우 됐습니까 담보책임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 반환 채무는 을이 부담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22번 갑니다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 소유 입냐 Y와 을 소유 Y와 교환하기로 약정했다 자 그럼 갑이 경락받았지만 아직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 소유 Y 입냐와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1번 그 교환 계약 자체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을은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참고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X 건물과 Y 입냐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자 그러면 우리 Y 입냐와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하여 약정한 경우는 여전히 교환입니다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자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여전히 교환 계약이다 하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되겠습니까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됐습니까 여전히 계약은 교환 계약이다 하는 거 그래서 3번 털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매매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을 건물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진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교환입니다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Y 입냐 시가로 고지해도 교환에서는 사기가 승립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갑니다 자 을명의로 가등기가 마친 갑 소유 X 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경매 절차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이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자 설명 중 털린 거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습니다 정은 자 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털린 거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정은 경락받았는데 정이 경락받고 배당되었습니다 아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고 됐습니까 정이 경락받고 병에게 배당되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정은 경락받았는데 자 물건 자체 하자가 있다더라도 경락받은 정은 갑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죠 자 2번 3번 경매 자체가 무효다 손해배상 됐습니까 자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자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 없고 담보책임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경매 절차가 무효다 뭐 담보책임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그래서 2번이 털렸습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감액에 손해배상이 있다 하는 거 그럼 무효인 경우는 받은 거 있으면 주고 뭐 준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복귀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은 경락받은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이 있다 그래서 3번 맞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무효인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그럼 정이 소유권을 지도한 경우 의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쳐가지고 정은 소유권 상실하면 담보책임을 물어서 X 건물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담보책임입니다 본등기가 되었을 때 정은 담보책임을 물어서 X 건물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정이 소유권을 지도한 후에 자 정이 소유권을 지도한 후에 의리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치면 정은 가합의 자력이 없는 때는 병에게 배당금 반환을 모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에 대한 담보책임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매에 대한 담보 경락이는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됐습니까 배당받은 병에게 담보책임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갑니다 자 한매가는 설명으로 틀린 거다 했습니다 환매는 제일 중요한 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지 않는 한매권 등기는 위험 무효 무효 동시에 하지 않더라도 제3장에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그래서 틀린 건 1번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하는 거 기간을 5년 넘을 수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7년으로 해도 몇 년이다 5년이다 하는 거 7년을 청할 때도 5년 하는 거 2번 3번 맞고 그죠 3번 갑니다 그 다음에 한매권 등기 나대지 자 환환하면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한매대금은 매수인이 부담 환매대금 매매대금 플러스 비용을 넘을 수 없다 원칙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갑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에 관한 것 틀린 것 자 그래서 1번 매매와 한매 특약경이 격려된 이국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환매기간을 저한테는 이를 연장 자 갱신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다는 거 자 5번 환매기간 내 한매의사표시하면 환매에 대한 권리치득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은 가압류 집행한 자에게 권리치득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등기가 돼야 환매의사표시를 하고 등기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환매로는 권리치득 등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집행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집행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환매기간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으면 5는 간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갑은 2억 상당의 건물을 얼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면서 얼로부터 1억 원의 보청금을 지급 그럼 갑의 건물은 2억 얼의 토지는 1억 플러스 1억 해서 갑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틀린 것 교환계약은 매매하고 똑같죠 불효식이다 그죠 불효식이고 낙성이고 전형이고 그렇죠 자 서로 담보 책임집니다 서로가 각자 물건에서 갑은 갑은 자신의 건물 얼은 자신의 토지 됐습니까 서로 하자 담보 책임진다 너무 쉽다 이런 건 그죠 완전히 기본적인 구조만 알면 쉽게 답을 맞출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보충금을 안 줘더라도 위반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계약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후 얼금 얼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자 후 지금 건물은 갑건대 얼의 건물로 소실되었을 때 위험부담 채권자주의에서 여전히 소실되었다면 얼의 보충금 지급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갑은 여전히 얼의 토지 플러스 보충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얼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자 4번은 위험부담입니다 채권자주의 5번은 보충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얼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으면 보충금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 동시행 그래서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1억 상당이 2억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얼에게 8천만원 보충금 그래서 갑은 결국 1억 8천되겠고 얼은 2억 털린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번 낙승계약이죠 서면을 작성할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얼은 갑이 보충금은 미지급 자 갑이 만약에 보충금을 미지급하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규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 2번 되겠습니다 후예 자 후예 3번 후예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갑은 얼에게 인도를 뭐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것도 위험부담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이렇게 되겠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 X 건물이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얼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됐습니까 행사로 얼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면 얼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됐습니까 그래서 저당권 행사로 얼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면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은 원상회복 업무는 동시에 관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8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얼소의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익이 발생한 보충금 지급에 관한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비담보 책임을 이행 인수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죠 갑의 물건이 약간 갑의 건물이 Y 토지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거죠 그럼 결국 보충금은 누가 지급하냐면은 갑이 X 건물과 함께 보충금을 지불하는데 보충금 대신에 그럼 Y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비담보 채무를 갑이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옳은 거 그래서 갑이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얼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누가 갑이 책임지기로 했다 인수하기로 했다 했을 때 갑의 규책사유 없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아니고 위험부담법리죠 그죠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 Y에게 이전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보충금은 얼의 토지에 있는 그 저당 채무를 자기가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 주고 토지 받으면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거로 보는 거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가 목적물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진다 아는가 담보 책임지고 담보 책임지고 그 다음 그 다음 4번 갑이 채무 변제를 결려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을이 비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면 어른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아는가 그 다음에 어린이 시가보다 높게 와이 토지 가격을 고지하여 됐습니까 어린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와이 토지 가격을 고지하여 갑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아니죠 교환에서는 여러분 우리 총칙할 때도 보았다시피 교환에서는 가격을 높게 고지한다 이더라도 기망사위가 승립하지 않는다 하는거 뭐 그런것들 여러분이 구조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안에 그 핵심 포인트가 뭔가 포인트가 뭔가 하는걸 여러분이 살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임대차 하도록 하겠습니다